전남 여수시가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센터 문을 열었습니다. 여수시가 치매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를 지난 11일 개원하고 운영에 나섰습니다. 여수시소라면 서부로에 총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건축한 지상 2층 규모의 치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는 45명의 노인이 생활하게 됩니다. 이곳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1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과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.